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기형 인사만 하시덕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아침 산책을 하는 중입니다 살기 없는데 이놈가 처음 해보니까 약간 떨린다 살기 없는데 풍경 흐릇 1호가 뭐 밥 먹는 것 같은 건가 아니 영상 구입해 동지 형이 하야되는데 동지 형이 나보고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저희는 자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자고 산책하는 길입니다 인사 지금 재현이 안 씻어가지고 지금 빛난다 아 그래서 아 진짜 자 조미성 셀프탭 아주 상쾌하죠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는 게 네 저 너무 힘듭니다 동지 형이 안 더워요? 네 더워 지금 겨울받인데 더워 지금 겨울받인데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빨리 말 한번 해줘요 우리 시험해야죠 단체 운동 끝나고 이제 하던 것처럼 개인 운동하고 남아가지고 똑같이 해야죠 오 역시 열심히 하는 이지현 선수 재현이가 항상 먹는 감자랑 무조건 먹죠 아 친구 잘 나와요 이거 맛있어요? 네 대답 뭐야 장기적입니다 이제 밥을 다 먹기 때문에 일어나보러 가겠습니다 뭐야 네 친구 동지 형 저희는 일단 이제 그 밥을 다 먹고 재현이와 샤워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샤워를 마치고 운동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있는 조민호 선수 오늘 이제 무슨 운동을 시작하시죠? 오늘 아침에 홍보 받아야죠 맨날 화장실 김영훈 선수는요? 받아야죠 팬분들한테 인사 똑바로 한번 가세요 김영훈 선수 김영훈 선수 김영훈 선수 팬분들께 인사 한번 오늘 어떤 운동을 할 방망이 쳐야죠 방망이 아 아침부터 방망이 역시 열심히 하는 자 지금 이제 하우스로 얼리 시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침부터 야 이게 뜨구나 야 이런거는 야구장을 보여줘야지 정훈씨 동영이가 브이로그캠 읽는다는데 인사 좀 팬분들한테 잠깐 아 아 잘 춰요 정훈이 전화 안 할래 나 이런거는 진짜 아닌거 같아 나 카메라랑 안 맞아 나 안녕하십니까 신인 대하수 윤정훈입니다 아침에 숙소조는 얼리 운동이 있어서 방망이 치고 있었습니다 와 역시 열심히 하는 숙소조 화목한 숙소조 차동영 선수 오늘 아침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포스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몸을 풀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내하수들 김여웅 선수와 저기 조민성 선수가 지금 손주인 코치님과 함께 아침부터 펑고를 봤기 때문에 캐칩을 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이렇게 줌 어 학교 못하나? 어? 김세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끝 끝 와 이거 보세요 야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손 까진 거 일정이거든요 와 흔한 야구 선수의 손 아침에 안 씻은 윤정훈의 얼굴 시셨어 아 근데 지금 드디어 오전 운동 끝났습니다 신나셨네요 쳐다보고 있거든 손가락 벗고 모자 벗고 해야지 편집 편집 싹둑 주원 형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원 형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 불량 챙겨주는 거야? 네 그거는 뭐예요? 헤이즐넛 제가 이거 넣어봤자 오늘 하루를 가지고 내가 하고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여기 메뉴가 뭐죠? 아샤추요 아샤추가 뭐예요? 아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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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스랑 치킨이랑 이건 떡볶이랑 만두랑 이건 주먹밥이랑 이건 이거는 소바에 옥채우튀김이 올라가있어 여태까지 안 찍고 있었어 어 쏘리 쏘리 이거 맛있어? 맛있어? 뭐야? 국수야? 아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치킨 이거? 응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저쪽 가면 돼 안녕하세요 이거 화장품 아니야? 어? 맛보는 왜 이렇게? 음 응 음식 특정 맞춰서 어? 쨔어?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흔 제음이 찍어야지 σε 없는 괜찮아 으흐흐흐흐흐흐흐 갖고있어 근데 내가 속수리가 심해? 내가 속수리가 심해? 좀 다 그래 애들 다 그래 애들 다 그래 애들 다 그래 애들 다 그래 내가 속수리 썰어 어? 또렷다 또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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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이네 메이드가 탄산이지 배불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맛있는 경산 밥을 지금 남기는 거야? 말아 먹을 거야 밥을 먹고